저는 한향순 권사라고 합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지식이 아니라 제 신앙 간증으로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신앙 생활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은 우리의 방법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드름에서 나고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믿어야 될 이유는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인데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방법, 믿음의 내용, 제일 최고의 내용이 바로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예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증거 있는 믿음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증거 죄사함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요 이게 십자가가 바로 증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십자가 지실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부활하셔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다는 증거 그 다음에 이 부활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고 십자가만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꾸 저는 이 일을 찾았었는데 십자가 피가 우리를 죄사했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 완전히 꺾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게 이게 믿어지는 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은 지금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 저는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 이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모르고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도 육신적인 거 달라는 기도 내가 받은 게 뭔지 그거 모르고 그냥 달라는 기도 육신적인 기도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지금 하늘군대가 동원된다는 이 기도하면서 영적 사실을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미래 미래 보장받는 받는 길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바로 이게 전도 땅끝까지 증인되는 전도자의 삶은 바로 우리의 미래 가는 그런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성경적인 믿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한 번도 여태까지 흔들려 보지를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확인이 안 돼서 문제만 오면 흔들리고 굉장히 그래서 교회도 많이 이렇게 떠났던 사람인데 제가 이 믿음이 이렇게 확인되고 한 번도 흔들리질 않았고 그 구원받은 확신이 옛날에는 구원은 받았다고 제가 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제가 말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았다는 거 지금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구원은 세상에 어떤 것 갖고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저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거 지금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사실이 벌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미래는 아주 오지 않았는데 미래 보장받는 답이 바로 증인되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요게 믿음의 내용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내용은 바로 보금이 믿음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보금 가지고 지금 요게 바로 기도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전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금과 기도와 전도가 이게 일치된 게 이게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저는 옛날에 보금도 몰랐고 예수님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절대 그리스도를 이렇게 들어보지도 못했고 제가 성경 보고도 몰랐고 그리스도 알고도 저는 기도를 유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금을 알고 기도 유구로 하지 전도 안 되지 여기에 대한 늘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금을 알고 정말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하는 게 그게 기도인데 기도의 내용을 알고 전도의 내용을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많이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진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이게 반석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게 바로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성경 66권의 키인데 저는 매일 읽어가지고 24시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성경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이 돼 있는지 제가 한 15년 전에 이 성경 기록 목적을 이렇게 듣고 굉장히 제가 이렇게 기쁜 적이 있었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성경에 이런 성경 구절도 있었나 할 정도로 제가 너무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신앙 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혀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신앙 생활을 이렇게 답이 없는 착각 신앙을 제가 오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은 이걸 알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게 더 없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록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성경 기록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면 지금 이것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냐면 이름의 뜻이 예수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디에서 건져내는 것인데 바로 세 가지 문제에서 건진받은 거 요게 바로 구원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저희 배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그 다음에 죄 문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게 4단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이 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 거짓의 아비여 거짓말장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이거는 어떤 것 갖고도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인만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만웰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임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인만웰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바로 뜻이 인만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만웰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영접이 뭐냐면 바로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믿는 게 이게 바로 영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만웰 이 영접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건데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 내주는 모든 것을 완성한 성령입니다 완성 구원도 완성했고 말씀도 완성했고 응답도 모든 것도 이렇게 완성한 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하하신 일이 없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이 성령 그래서 우리에게 와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성령은 우리를 바로 인도하십니다 인도 성령인도 저는 옛날에 성령인도 좋은 일 생기면 이게 성령인도고 나쁜 일 생기면 이게 성령인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인도는 뭐냐면 말씀 따라가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인도고 신앙생활이 바로 이게 성령인도 그래서 성령인도 잘 받고 있다는 기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의 삶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우리를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이 분이신데 이 성령은 뭐냐면 이 응답은 뭐냐면 우리가 땅 끝까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와진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모든 걸 완성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응답하시는 일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눈에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뭔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뭔지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나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 이름에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이거 알고 제가 너무너무 좋았고 지금도 내가 구원을 받은 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하나님의 아들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 한 분 하나님 그냥 막연한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 그 다음에 거룩하신 분 그 다음에 어떨 때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막연한 신앙 생활을 했고 한 분 하나님을 저는 꿈으로 보고 싶어 했고 환상으로 보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방언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방언하기를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방언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친구들 보면 그렇게 방언 몸부림 치고 친구들 거의 다 방언했었는데 저는 방언이 안 나왔는데 감사하게도 그 친구들 이렇게 보면 신앙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저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증거 우리는 더 이상 체험할 필요 없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사실이 정말 이렇게 성경을 보고 믿어지고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듣고 믿어졌다는 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시면 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네가 나와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렇게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그래서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한일서 5장 30절에 보시면 그는 참 그는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구유의 누인 그 아기가 표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곧 하나님이라는 표증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받으신 이런 장면인데 여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이렇게 증거하신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이렇게 확인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볼 필요 없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매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고 굉장히 기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기름을 부었다는 뜻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부었다는 뜻인데 어떤 자에게 성령을 부었냐면 바로 선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왕 그래서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기려질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쪼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이 기능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왕은 뭐냐면 지금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서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셨다는 것 이게 바로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장 기능을 다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제사장 사건이요 사단을 꺾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증거가 부활하신 게 이게 바로 사망고세 꺾었다는 바로 왕이 되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예수 얘기하면서도 절대 그리스도 이거를 모르고 그냥 저는 신앙생활 착각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보면 지금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게 모르는데 이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굉장히 거부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를 사하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사단을 꺾으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한 이게 바로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그리스도의 답을 갖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지금 이 시간도 내가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 성령 역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안받고 그 다음에 사단이 꺾이는 이 기능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지금 이 시간도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에 힘이 난다고 그러는데 이 이름은 바로 하나님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의 최고의 방법이고 믿음의 최고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 이름인데 하나님 이름인데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도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사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 중에 최고의 힘이라고 이렇게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 예수 이름으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 구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다는 걸 저는 믿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한테 이렇게 와진 이 성령은 저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아 이거 성경 구절이 잘못되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이 성경 구절은 잠원 3장 6절에 죄송합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진 성령은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자에게 네 번째 지금 사단 꺾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해할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꺾는 자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섯 번째로 우리가 예수 이름 가진 자는 이 땅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걸 바로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서 3장 20절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보금화의 축복 지금 이 일곱 가지 축복을 예수 이름에 담아주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은 죽지 않은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보금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영생 오직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답이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답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딴 말에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는 답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도록 이거는 1장 3절이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언약 이게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우리의 정체성 나는 옛날에 제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몰랐었는데 지금 성경을 이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정말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그 다음에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이 땅을 다지르고 정복하는 존재로 저희들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영적 존재의 특징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이렇게 창조가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는 영적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 존재 그 다음에 천사가 영적 존재예요 그 다음에 사단이 영적 존재예요 인간의 영혼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적 존재의 특징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땅을 다지르고 정복하는 것은 우리가 뭘로 다지르고 정복해요 이 하나님의 형상 갖고 전도로 정복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의 의미가 뭐냐면요 영적 존재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영적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적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 존재라는 의미고요 영적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 우리는 말씀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에 하나님 말씀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를 몰랐고요 지금 전혀 몰랐어요 보금을 전혀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 말씀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말씀 갖고 살아야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냐 하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호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보금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이 말씀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지금 이것만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 갖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받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요 말씀 따라가는 게 이게 바로 성령 인도고요 신앙 생활은 이 창세기 3장 15절 답을 가진 자가 답을 가진 자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이게 바로 신앙 생활인데 성령 인도 받는 게 이게 바로 신앙 생활인데 신앙 생활도 저는 교회만 다니면 신앙 생활로 잘한다고 이렇게 착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실하면 이게 신앙 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신앙 생활이 그리스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착각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이게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바로 신앙 생활 잘한다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알고 저는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또 인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갖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빠른 게 응답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이게 바로 응답 이렇게 받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준도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해 주신 그 완전히 그 유언 같은 말씀인데 지금 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오직 우리는 더 이상 받을 게 없고 우리의 정체성까지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이 생명 살리는 전도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을 회복하시고 성경 기록 목적이 뭔지 이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 이걸 확인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기에 확신을 가지시고 끝까지 문제가 있어도 문제이길 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육신에 어떤 걸림돌이 있어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직 우선순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은 거 전하는 거 전도자의 삶에 이렇게 올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